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디입니다. Hello, we are 아빠 and daddy! We are... auntie and uncle! 아빠, 뭐하는 건가요? 네, 저희 누나, 그러니까 저희 딸들의 고모가 저의 coming out 스토리를 얘기해줄거랍니다. Cheers! Cheers! To what? To this in-depth interview. In-depth? Exclusive! In-depth, exclusive interview with auntie from Korea. 누나, 내가 coming out한 날 다 기억나? 하하하하 그때의 상황, 아니면 또 누나의 생각, 반응 같은 거를 얘기해줄 수 있겠어요. 너 미국 가던 날이잖아. 맞아요. 동생이 한국에 잠깐 휴가를 들어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제가 동생을 공항에 데려다 줘야 돼서 어머님네 댁으로 제가 픽업을 갔었어요. 그랬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동생이 미국 가는 날이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생각 없이 동생이랑 짐을 싸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동생이 잠깐 편의점에 차를 세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잠깐 들어가서 음료수 샀지? 아마? 음료수를 사가지고 나와서 차 앞에서 둘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거기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정확히 그때 동생이 어떻게 워딩을 했는지는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지만 자기가 게이고 그 파트너가 대디다. 이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제가 바로 물었죠.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어?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제가 물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공항으로 운전을 해서 가는데 둘이 뭐 부모님 반응도 이야기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도 이야기를 하고 소소한 일상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동생을 이제 게이트 안에 넣었는데 보통 그럴 때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더 너무 슬픈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그리고 나한테까지 이야기를 할 때까지 얼마나 용기가 많이 필요했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까 내가 왜 먼저 어떻게 하지 못했을까 그런 좀 죄책감도 많이 느껴졌었죠. 어쨌든 동생이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고 제가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데 저도 제일 친한 이제 삼촌한테 전화를 했죠. 누나의 베스트 프렌 누나의 베스트 프렌 삼촌 그래서 그때 저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형 그때 기억나세요? 누나가 어떻게 동생이 커밍아웃 했다고 형한테 얘기했는지 누나가 울면서 했던 얘기? 당시에 게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나도 엄청 놀랬죠. 근데 누나는 동생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네 당시에 나는 미드 모더패비를 보고 있었는데 맞아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되게 좀 당황은 했지만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뭐 가족이라거나 친구가 커밍아웃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진짜야? 뭐 확실해? 어쩌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원래 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커밍아웃 할 때는 They are already sure of what they are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 당일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동생 편이 되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힘이 되어줘야겠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왔어요. Thank you You're welcome I'm in love brother 네 내가 제가 기억하는 걸 좀 얘기하자면요. 그때 너무 걱정이 됐어요. 누나가 저를 내려주고 운전에 가는데 분명히 누나가 울 것 같더라고요. 물론 겉으로는 너무 쿨하게 다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더 이해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누나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는 보통 장난이 아닐텐데 운전에 갈 수 있을까 다음 질문은 누나가 나를 공항에 드롭업하고 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했었을 때? 당연하지 당연하지 사실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한테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근데 반대 반대라기보다는 아마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희 집에서 항상 제가 항상 말썽꾸러기였거든요 트러블메이커였고 커서도 제 동생은 트러블메이커 근데 동생이 정말 항상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마 나름 기대가 되게 크셨을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는 엄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동생을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빨리 이해를 해 주셨어요 그때 물론 제 일은 아니지만 가족 일이기도 하고 동생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했고 그때 실감이 났어요 엄마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낳고 보살피고 키우셨는지 정말 감동적으로 제가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웃긴 얘기인데 해도 돼 내 생각에? 응 야 진짜 해도 돼? 해주세요 어쨌든 동생이 커밍아웃 한 다음에 간혹 서울을 커플끼리 이렇게 놀러 오거나 휴가 때 왔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둘을 같이 보지는 안 하셨어요 동생을 따로 그냥 가족 이럴 때 만나시고 하셨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좀 힘들게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날 대디가 왔고 대디가 아빠 선글라스를 선물로 가져온 거에요 선물로 가져온 거에요 선물로 가져온 거에요 맞지? 그리고 아빠씨가 선글라스를 받으시고 돌변하셨잖아 돌변하셨잖아 그니까 그 전까지는 어 아빠가 나리가 한국에 와도 이렇게 가족 전체 모이는 자리에 아빠가 좀 피하셨지 그치 둘이는 같이 안 보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끼리 막 우셨어요 여기 선글라스가 색안경이잖아요 색안경이 필요한 거에요 저는 지금 А. real signs of being gay i happened to look into my brother's sns Come on she didn't try to find my sns but i had it up on the screen It was not intentional! i don't do that any way Anyway. There was this new post that i stumbled upon 또한 그런 것처럼, 그의 지평에 대한 대신에 대한 표현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런 포토에 대한 이런 표현을 받았을 때까지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제 경험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녀의 제사와의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했고, I gradually came to understanding that he may be gay But actually at the time, we were so tight-knit family And we were so close as siblings So it didn't bother me at all There are, of course, stereotypes about gay people But it really just comes down to the fact that They are physically attracted to the same gender, right? There's nothing else to it But you were never sure, yeah? I was never sure Yeah, it's just something in the air But I couldn't really put my finger on But didn't you ever sometimes want to ask him Don't you have a girlfriend? Or are you hoxy? Are you gay? Yeah, of course I've...I had asked him for several...maybe many times Like, don't you have a new girlfriend? Is she the last one and only? Yeah, but... Actually, I was too afraid to really get to the bottom, I think Like, we were like so young and naive both Yeah, I didn't know...I didn't know where to start And I remember every time I get asked questions like that I tried to give an answer that would not lead to many more serious questions So I didn't want to dig deeper And I didn't really know how to communicate Were you afraid to ask me if I was gay? I think sort of Yeah, I was I was really... Afraid of you running away from me Very cool I think deep down inside If anyone in our family knew that I was gay It was actually my sister But maybe if there was fear And maybe she didn't want to offend me And sometimes people are scared of, you know, facing the truth I was scared of facing the truth But anyway, here we are How did you feel when 아빠 told you his partner is daddy? Should I be honest? Yes Yes No, please lie Can I? I need more wine, babe You know, I had actually known him for quite a time As my friend As your friend He was introduced that way So before daddy...sorry, 아빠 came out We also hit it up very soon together We clicked As friends, really To be a little more honest Danny was such a hot gu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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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ld I rephrase that? He has been through all this time Anyway, yeah, he was really hot And I thought, wow, what a catch That I would have asked out Anyway, yeah, from my point of view He was very intellectual At the same time very... Why are you guys laughing? Sorry And he was very sensitive Very understanding And most of all, he was very sweet He was sweet He was sweet guy really He was sweet guy really So like still now We all often go goofy and silly together He's lots of fun anyway And he knows how to enjoy life I mean Like He's every element That I would look for in guys myself So there was definitely A sense of relief That He's the one for my brother And not someone else Yeah You're a lucky guy, yeah? You're a lucky guy, yeah? No, I think My brother He got all these plans Yeah He introduces Daddy as a friend And make me like him very much And like He's Going on like Different steps Right? Noga 계획이 다 있었구나 To be honest with you That was never planned I never thought about coming out Of course not Of course not Of course not Yeah Because after he came out And then He didn't actually tell me At that time And then He Flew to Tokyo And then When I met him He was like He was I came out No, I know what I said What did you say? I told Daddy As soon as we met So we were I flew from Incheon to Narita And from Narita We were flying to JFK So we met at Narita airport Inside And as soon as I Saw Daddy I said I told my parents And my family That's what I said That's true That's true And He didn't have to ask What? What did you tell? He knew what I meant And We hugged And we kissed You know Actually I was going to ask So how did it go? He said Oh Oh my god Drink slowly sister Drink slowly sister But we decided to have a glass of wine So that everybody is relaxed It's such a personal story to share So Excuse us if we get tipsy Towards the end of the video After Abba came out From地上 Do you think There were any changes To Your siblings relationships? Or Any kind of impact on your family? Abba After actually Coming at home 음... 자신이 더 편해지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분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만약에 남은 친구의 변화에 대한 변화가 될지 네, 그것은 큰 일이죠 무엇이 될까요? 그녀가 더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 더 사랑해요! 그리고 상춘이 더 사랑해요! 아니요! 우리 아들과의 결과를 변화할 수 있어요 이 두 분이 이 두 분이 이 두 분이 이 가족을 통해 저는 두 분이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있어요 2nd place. Absolutely. Right? No comment. No comment. How did you feel about your children? How did you feel about your children? Yes. The first one of my first and foremost is this is crazy. This is a gift that is a the king made. It is a gift that is a gift that is a gift that is a gift. It is so adorable and cute. As I can see, it is more than 100,000, smaller, cute and adorable. How can you feel so cute and beautiful? That's true. It is a healing way to spend time together. It is so happy. It's so cute. Really cute. And the twins have a little different shape. They can understand a little bit more time. They can find different traits. They can find different traits. and I can find different traits. I am happy to find different traits. I will be happy in this world. I will not be worried about it. First and second, First, The first, The second, The second, The second, The second, The second, 2명의 슈퍼맨이 있으니까. 2명의 슈퍼맨이 있어.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며칠이면 서울로 돌아가게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두 공주님들의 재롱을 못 보게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서운한데 그래도 아빠앤데디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너무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아빠앤데디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룬아,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영상이 어떤 메시지에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I'd like to thank you all for watching 아빠앤데디 채널, since I know how much it means to 아빠앤데디 to share their lives as gay parents with you all. 아빠앤데디, they're literally working around the clock, since they're both working, they have to wake up early to take their girls to the daycare. So they prepare early breakfast for girls, then they wash them, change their diapers, pack their bags, pack their bags, make their hair, dress them, and then drop them off at the daycare. And then they both work. And then again, they prepare dinner, and then out again to pick them up, and then do this whole morning routine again. Plus bathing, and this playtime together. Before bedtime, right? So much work. So much work. But they really know how to make everything fun and easygoing. They're both very hands-on and making excellent parents. You know, you guys have to work on this YouTube video too, right? Yes, we have to produce YouTube videos too. Thank you. Thank you for all again. For supporting 아빠 and daddy. And for such warm messages to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untie and Uncle. Thank you, 아빠 and daddy. And to your prayers again. Good job. Oh yeah, we have to try this. Yes. Oh, Japanese whiske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heen and nomoul. Kibiki. I'm sorry, and I'm here to stop. Can you stop? I've had to try this. Kelsey,